네! 이거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도 멤버들도 그렇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바로 해야돼 과연? 땀하라 가죽은 낭농파일! 박수 아니에요? 일본보단 혹시 네가 훨씬 사는데요?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다행인 것 같아요 우산으로? 우산으로도 여러가지 할 수가 있죠 가나요? 보여주시나요? 우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약 4만8천 개 정도 됩니다 사전에 이거 몇 번째 거예요? 우산으로 이용한 게 4만8천 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몇 번째 거예요? 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 뭐죠? 뭐죠? 발팽이 같은 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조명기기도 되고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요? 4만8천 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달려왔어요? 아 근데 왜 달려왔어요? 그림 그림 아 달려가는 그림 경쟁률 승민씨 뭐 없어요 우선? 네 저 이 카메라를 좀 해주실래요? 네 이거 맞을 수 있나요? 오케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옆에 그 청하 씨 네 맞아요 승민씨가 쓰고 계시면 승민씨가 쓰고 계시면 승민씨가 쓰고 계시면 거기 달려와야 돼요 자 귀가 내리고 있고 달려 문단 네 잘하네 굉장히 팬미팅 당한 개인기였습니다 네 팬미팅 굉장히 팬미팅에 적합한 좋았어요 좋았어요 타고 오셔야지 그걸 들고 오십니까 아니 그냥 들고 갈까요? 들고 나갈까요? 들고 나갈까요? 타고 나갈까요?